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국익과 나아가서 외교회까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더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우선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이라는 너무나 이런 예인으로서 또한 국민과 개인으로서 이런 타이틀을 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. 방탄소년단은 사실 그동안 노래, 춤,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젊은 세대, 또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늘 사실 음악 말고도 음악과 춤 말고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나 이런 걸 보답하고 동시에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이런 차에 댕소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저희가 영광스럽게 이렇게 특별사절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한번 또 다녀와 봤기 때문에 가서 또 저희가 또 젊은 세대의 열정과 패기로 한번 저희가 늘 하던 것처럼 멋지게 한번 또 한번 해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